산월 하고 그것도 영어로 시스터즈라는 C자의 가장 힘있는 액센트를 주어 말한 뒤에 그 두 여자를 향하여 용서하세요. 난 백산월이라는 기생입니다. 노 이 박사의 가르침을 받지요. 하고 악수를 청한다. 두 여자들도 부득이하다는 듯이 손을 내민다. 이 박사는 두 손을 맞을 비비고 섰다가 겨우 흩어진 부스러기 용기를 주어 모아서 난 댁에 찾아간 일은 없는데 혹시 하인들이 잘못 봉기지요. 하고 어색한 변명을 한다. 하하! 하고 이번에는 성악으로 담은 분명하고도 높은 소리로 제가 안 할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면 용서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나는 이 부인네들이 메시들이신 줄 알았죠. 친구들이시든가. 이 박사께서는 심순례씨와 약혼하셨다는 말씀을 들은지 오래길래 허허허 하고 웃었다. 아니지요. 심순례씨와 일시 교제는 있었으나 약혼했다는 말은 허전이고요. 또 산월씨 댁에 찾아갔다는 것도 아마 댁 하인들이 잘못 본 게지요. 하고 극히 엄중한 태도로 말을 한다. 그런지도 모르죠. 제가 창틈으로 내다보니까 이 박사 같으시고 또 음성이 이 박사 같으시고 허기는 명함을 줍시사하니깐 명함은 아니 되시더구먼요. 그러니까 이 박사와 똑같이 생긴 다른 양반이시던 게지. 하하! 용서하세요. 하고 산월은 고개를 흔들면서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는 동안에 여자들은 다 달아나고 말고 이 박사도 산월에게 잠깐 서양식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나가버리고 만다. 산월은 이 박사가 쓰러진 뒤를 향하고 또 한 번 웃고 나서는 숭의 곁으로 온다. 어때요? 내가 언엑설런트 애트리스지요? 하고는 위스키를 단숨에 쭉 들이켜고는 한 손으로 이마를 바치고 하하! 하고 우스워서 죽으려고 든다. 숭도 따라 웃었다. 숭이 웃으면 산월은 더욱 우스워서 어깨와 등을 들먹거린다. 산월은 실컷 웃고 나서 약주 잡수세요. 많이 말고 꼭 석잔만 잡수세요. 하고 산월은 잔을 들어 숭을 주며 한 잔 잡수셔야 제가 할 말을 하지. 그렇게 점잖게 하시면 무서워요. 자 잡수세요. 하고 권한다. 술은 안 먹으랍니다. 하고 숭은 술잔을 받아 한편으로 밀어놓으며 나는 살려올 사람들 덜어 술 먹지 말라고 권하는 처지 있는 사람이야요. 술은 아니 먹더라도 하시는 말씀은 다 듣지요. 하고 준절한 거절을 녹이기 위하여 빙긋 웃어보인다. 한 잔이야 뭐. 권하는 제가 부끄럽죠. 하고 산월이가 다시 잔을 잡으려는 것을 숭은 손을 들어 산월의 팔을 막으며 아니요. 권하시지 마세요. 내가 여러 번 호의를 거절하기는 참 거북한 일이니 내게 호의를 가지시거든 나를 거북하게 마시오. 하고 술잔을 들어서 산월의 손이 닿지 아니할 곳에 놓는다. 산월은 잠깐 머쓱하였으나 곧 평상의 기분을 회복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차를 탔는지 아세요? 하는 것은 조금도 농담이 아니었다. 숭은 대답할 바를 몰랐다. 아이고 벌써 수색이지? 하고 밖을 내다본다. 차는 정거하였다. 과연 수의시 속구 수색하는 역부의 소리가 들렸다. 수색이면 어떤가 나는 영광가시는 정거장까지라도 따라갈걸 하고 산월은 오늘 저녁에 어떤 손님에게 부름을 받았지요. 그 손님이라는 이는 이름을 말씀하면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름은 말씀할 필요가 없고요. 그 손님이 한 5, 6일 연애에서 나를 불러주셨지요. 그러자니까 돈도 꽤 많이 쓰고요. 그러고는 자꾸 우리 집에를 온다는 것을 별의별 핑계를 다해서 모면했답니다. 내가 기생노릇은 하지만은 내 집에 남자가 와서 자리에 누운 이는 선생님 밖에는 없으십니다. 밀리에브미 내일 일은 모르죠. 그러나 오늘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말아요. 그 손님이 오늘은 꼭 어디를 가자고 조른단 말씀이야요. 배천 온천으로 가자는 등 평양을 가자는 등 오룡배를 가자는 등 내가 하얼빈 구경을 했으면 했더니 그럼 하얼빈을 가자는 등 만리장성을 보았으면 했더니 그러면 사내관 열하로 두루 돌아 구경을 하자는 등 아주 열심히 하여 나이는 한 오십대인인데 나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는 것을 겨우 달래서 요 다음 기회로 밀고 정거장까지 전송을 나왔지요. 했더니 이거를 주는구려 하고 앤손 무명지에 번쩍번쩍하는 금강석 반지를 보이며 이것이 인게지먼트링 이라고요. 하하 그리고 제가 먼저 가서 좋은 데를 자리를 잡고 오라고 전보를 하거든 곧 양복을 지어 입고 오라고 이거를 또 주겠지요? 참 난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도 안 봤어 하고 핸드백에서 양봉투 하나를 꺼낸다. 그 봉투는 무슨 무슨 여관의 용지였다. 겉봉에는 백산월군 이라고 썼다. 글씨도 상당하다. 산월은 그 봉투를 떼었다. 거기서는 소절수 한 장이 나왔다. 금 일천원야 라고 액면에 씌어있다. 그리고 김 누구누구라고 서명이 있고 네모난 도장이 찍혀있다. 이름 짜는 산월이가 얼른 손으로 가려었다. 산월은 그 소절수를 보고 혀끝을 한 벌 내밀더니 그리 중대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것을 접어 봉투에 넣어서 휴지 모양으로 그냥 테이블 위에 밀어넣고 다시 웃으며 그래 플랫폼에 서서 차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노라니까 웬 계집애 선생님 따라오던 계집애가 눈에 뜬단 말씀이죠. 그래 보니까 허 선생님이란 말씀이야요. 그러니 그 손님을 내버리고 따라갈 수도 없고 눈으로만 혹시 전송을 나오셨나 차를 타시나 하고 그것만 바라보았어요. 하더니 차를 타신단 말씀이야요. 1등 차에서 선생님 타시던 착관까지가 한참 아냐요.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저 모자 안 쓰신 양반하고 분홍 치마 입은 섹시하고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어디를 그쪽만 보느냐 그러겠죠. 아냐요. 사랑 구경해요. 그랬죠. 그래 퍼 섭섭해 하던걸요. 그러자 선생님이 차를 타시는 것을 보았길래 나도 따라 탈이라 하고 결심을 하고서 그 손님 비율을 좀 맞춰주고는 차가 떠나기를 기다려서 도비놀이를 했답니다. 역부가 야단을 하지만은 이래 보여도 나는 테니스도 하고 바스켓볼도 한 솜씨랍니다. 이렇게 제가 영감을 아니 선생님을 따라왔답니다. 하고는 추연한 기색을 보이며 휘우 한숨을 내어신다. 승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산월이가 저를 따라서 이 차를 탔다는 것이 참말같지 아니하였다. 차표는 어떡하고? 하고 승은 의심을 품으면서 물었다. 안 샀어. 살세가 있나요? 하고 산월은 그제야 생각이 나는 듯이 웃었다. 그럼 부산서부터 오는 차세를 물어야겠네. 그까짓게 대수요? 하고 산월은 승이가 아니 먹고 남겨둔 술잔을 당겨서 마신다. 그럼 어디까지 가시려오? 하고 승은 좀 걱정이 된다는 듯이 묻는다. 귀찮아하시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고 기회 주시면 선생님 가시는 데까지 따라가고 귀찮으시지? 기생년하고 같이 다닌다고 체면 손상되시지? 그럼 어떻게 해요? 불길같이 일어나는 사랑을 죽입니까? 사랑을 죽이거나 몸을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죽인다면 나는 몸을 죽일 테 해요. 하고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조선사람의 골격과 상모를 가진 양복 입은 사람 셋이 들어와서 산월이 쪽을 바라본다. 우리 나가요 하고 산월이가 먼저 일어선다. 승도 따라 일어나서 새로 들어온 패들에게 등을 향하고 보이를 불러 세물 치르고 일리등 차실이 있는 방향으로 나갔다. 승이나 산월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 대하기를 원치 아니한 것이었다. 식당문을 열고 나서니 찬 바람이 더운 낮에 불었다. 더 가야 이등수리요. 다음 일등이어서 거기 가서 다음 정거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승은 차벽에 기대어서 무심히 허공을 바라보고 섰다. 밖에서 여전히 눈이 오는 모양이어서 유리창으로 내다보이는 것이 오직 흰빛뿐 이었다. 산월은 비틀비틀 흔들리는 몸으로 억지로 평영을 잡으려다가 불의에 몸이 쏠리는 듯이 숭의 두 어깨에 손을 대고 숭의 가슴에 제 가슴을 꼭 마주대면서 술 냄새가 나는 입김으로 선생님 저를 한 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꼭 한 번만 키스를 해주세요 부인께 대해서는 죄인인 줄 알지만 저는 기생생활 몇 달에 아주 열정에 대한 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학생 시대부터 잘 알아요 정선이 집에 놀러 댕길 때부터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청해서 한 번 키스를 주셨다 하더라도 정선이는 부인은 용서할 것입니다 음탕한 기생년이라고만 생각지 마세요 네 네 하고 두 팔을 숭의 목으로 끌어올려서 몸을 숭의 목에 댄다 숭은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숭의 지금 생각에는 아내도 없고 여자도 없었다 영원한 혼자 몸으로 살 여울의 농부가 되는 것 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고 산월이가 걱정하는 것과 같이 숭은 산월을 음탕한 기생이라고도 밉다고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숭은 산월에게서 정선에게서는 보지 못하던 무슨 깊은 것이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였다 그리고 평생에 평생에 여성에게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숭으로서는 평생에 접한 유일한 여성인 아내로부터 학대를 받는 숭으로서는 산월에 이 헌신적이여 열정적인 사랑이 고맙고 기쁘기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숭은 이제 다시 어느 여자에게 장가를 들거나 어느 여자를 사랑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아내까지도 떠나고 온 사람입니다 나는 일생에 다시 혼인도 아니하고 사랑도 아니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하고 숭은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향하였다 부인과 떠나셔요 하고 산월은 놀라는 듯이 숭의 몸에서 떨어졌다 네 하고 숭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산월은 그러나 다시 숭에게 빼어달렸다 한 번만 한 번만 입니다 네 꼭 한 번만 저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꼭 한 번만 키스를 하여주세요 하고 산월은 마치 바스켓볼에서 하는 자세로 숭에게 뛰어올라서 숭의 입을 맞추었다 이때 날카로운 고동소리가 들렸다 긴 고동 뒤에는 작은 고동이 몇 마디 연에 들리고 차는 급작이 정거하려고 애쓰는 격렬한 진동을 하였다 산월은 마치 무서운 소리를 들은 어린애 모양으로 숭의 조끼 가슴에 낯을 파묻고 숭에게 메어 달렸다 차는 정거하였다 숭은 가까스로 산월을 떼고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온통 눈이다 바른 바른 손편을 보니 거기는 산옆을 깎은 비탈이다 소나무들이 눈을 이고 있다 승무원들이 등을 들고 기관차 편에서 뛰어온다 무슨 사고요 하고 숭은 차에 매달리면서 물었다 리키시데스 치어 죽었소 한마디를 던지고 승무원은 달아났다 리키시 하고 숭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산월이도 따라 내렸다 다른 승객들도 많이 내렸다 눈은 퍼붓는다 도쿠데스 어디쯤이요 하고 숭은 뛰어가는 어떤 승무원에게 물었다 수그 소코데스 바로 저기요 마다 신데와 이나이오 데스 아직 죽지는 아니한 모양이요 하고 그도 뒤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승은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관차를 향하고 뛰어갔다 기관차 앞에서 한 2미터 되는 눈 위에 가로 놓은 시체 하나가 있고 설로 눈 위에는 붉은 피가 점점이 줄기줄기 무늬를 놓았다 숭이 기관차 머리를 지나서 시체 곁으로 가려는 것을 뒤에서 어떤 승무원이 붙들면서 잇자 잇게 마센 가지 말아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숭은 멈칫 섰다 기관차의 이맛불 빛에 그 시체는 양복 애투를 입은 여자인 것이 숭에게 보였다 구두 구두 끝에 까만 에나멜이 불빛에 반짝거렸다 숭은 까닭없이 흥분되어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의식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의미를 알아보려는 것만이 아니었다 에그머니 하고 산월도 따라와서 숭의 팔을 붙들고 섰다 열차장인 전무차장이 좀 점잖은 걸음으로 걸어서 시체 곁으로 가서 경찰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태도로 우선 시체의 주위를 둘러보고 피가 흐르는 시체의 머리를 들어보고 또 의사가 하는 모양으로 시체의 가슴을 헤치고 거기 길을 대어보고 그러고는 손을 들어서 다른 승무원을 불렀다 다른 승무원들은 장관의 명을 받은 군줄 모양으로 시체 곁으로 달려가서 열차장의 명대로 그 시체를 안아들고 숭이가 섰는 앞으로 왔다 에 하고 숭은 승무원의 팔에 안겨 힘없이 목을 느리고 있는 시체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쳤다 정선이야 하고 산월이도 소리를 쳤다 이 사람 아시오 하고 전무차장이 숭의 말을 듣고 숭을 돌아보면서 발을 멈추고 묻는다 내 안해요 하고 숭은 시체 뒤를 따라섰다 내 안해요 하는 말에 전무차장뿐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숭과 그 곁에 따르는 산호를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정선의 시신을 차장실로 올리려는 것을 숭은 전무차장과 교섭하여 아직 생명이 붙었으니 시신이 아니라는 조건으로 1등 침대 하나를 얻기로 하여 그리로 정선을 옮겨 뛰었다 개성에서 내린다는 조건이었다 차는 약 10분 임시 정거로 그 자리를 떠나서 여전히 달리기 시작했다 승은 열차장에게 응급구호 재료를 얻어 우선 강심제를 추사하고 머리와 다리에 피 흐르는 곳을 기재와 붕대로 싸매고 그리고 산호를 맡겨놓고는 차실로 나아가 의사는 없는가 하고 물었다 2등 이상을 탄 사람들은 다들 침대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모두 몇이 안되는 중에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3등실에서 의사라고 자청하는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의사가 가지는 재구가 없었다 승은 의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정선의 침실로 왔다 그 의사라는 사람은 맥을 만져보고 귀로 가슴을 들어보고 아직 생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가버렸다 차가 개성에 닿은 것은 새로 1시쯤 승은 승은 정선을 일과 간호부가 수술받은 환자를 안는 모양으로 안고 내렸다 뒤에서 산월과 유월이가 따랐다 정선은 승의 품에 안겨 남성 병원으로 옮겼다 먼저 정보를 받은 병원에서는 병실 수술실 의사 간호부가 다 준비되어 정선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선이는 우선 수술대 위에 누임이 되어 강심재의 주사와 의과적 치료를 받았다 가장 중상은 머리와 다리였다 머리에는 왼편 귀로부터 정수리를 향하여 길이 6cm 깊이 골막에 달하는 상처가 있고 오른편 무릎은 탈구가 되는 동시에 슬개골이 깨어졌고 그 밖에도 어깨와 허리에 피하일열이 있고 찰과상도 있었다 정선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숭과 산월과 이월은 수술실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도무지 정선은 한마디도 소리를 바라지 아니하였다 정선이가 병실로 올마온 뒤에 김의사는 숭에 묻는 말에 대하여 오늘 밤을 지내보아야 알겠습니다 내진탕이 되셨으니까 하고 의사에게 특유한 무신경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간호부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고 나갔다 숭은 따라가서 김의사를 붙들고 밤 동안을 병원에 있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제가 몸소 환자 곁에서 간호하는 허락도 얻었다 벌써 새로 3시 정선은 마치 아무 시름 없이 자는 사람 모양으로 꼼짝 아니하고 잤다 이따금 전신이 약간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간호부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들어와 맥을 보고 주사를 놓았다 숨은 침대 곁에 앉아서 줄곧 정선에 맥을 짚고 있었다 가끔 새기도 하였다 어떤 때에는 맥이 이른쯤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일백 이삼시까지 다시 올라가기도 하였다 몸은 약간 더우나 열이 오르는 모양은 없었다 맥도 점점 제자리를 잡아서 새벽 다섯시쯤에는 아흔과 백사이에 있었다 옆방에 있게 한 산월과 유월도 잠을 못 이루고 한 시간에 두세 번이나 들여다보았다 숭은 붕괴로 감은 정선의 머리를 바라보며 가끔 눈물을 흘렸다 이따금 정선의 빗개없는 입술이 말이나 하려는 듯이 전동할 때에는 여보 여보 내요 하고 불러보기도 하였다 이따금 정선의 눈이 뜨일듯 뜨일듯 할 때에는 숭은 정선이 여보 하고 보기미 었다 그러나 해가 돋도록 정선은 눈을 뜨지 아니하였다 아침 9시 눈은 개고 유난히 밝은 아침볕이 병실 창으로 비치어 들어왔다 정선의 창백하던 얼굴은 점점 올라가는 체온으로 또 점점 회복되는 피로 불그레한 빛을 띄게 된다 강심재 주사는 그치고 링거 주사를 하였다 의사는 38도쯤 되는 열은 염려없다고 숭을 위로하였다 애초에는 웬 모자도 없는 산에 차에 치어 죽어가는 시체를 끌고 웬 기생같은 여자를 데리고 온 숭은 결코 이 병원에서 환영받을 손님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입원수속을 할 때 환자의 이름은 윤정선 주소는 경성부 정동 남편은 허숭 직업은 변호사라고 쓴 데서 비로소 불황자 아닌 줄을 알았고 또 숭의 행동거지가 점잖은 것을 보고 비로소 의사 이하로 다소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웬일이냐 정선이가 차에 치인 이유를 묻는 이는 없었다 조선에 이십 몇 년이나 있었다는 아이비 부인이라는 늙은 간호부가 정선의 병실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선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비 부인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정선이가 보통과에 다닐 때부터 알게 되었던 것이었다 개성에 온 뒤에도 정선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아이비 부인은 서울에만 가면 될 수만 있으면 정선을 찾아보았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은 다 조국인 미국으로 유학 보낸 아이비 부인은 이 병원에서 간호원장으로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무심코 한 병자로 정선을 보다가 마침내 그것이 정선인 것을 발견하고 정선이 하고 놀라며 숨을 돌아보았다 이 이 윤정선이 아니요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하였다 네 윤정선입니다 하고 숨은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윤정선이 남편되십니까 하고 아이비 부인은 정선과 숨을 번갈아보며 묻는다 네 내가 허숭입니다 허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인 이거 웬일입니까 하고 대단히 놀라고 근심된 모양으로 물었다 숨은 대답할 바를 몰랐다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삼각 관계라 하는 것이 누구나 이 광경을 본 사람이면 나는 생각이었다 어젯밤 차에서 그러하였고 병원에서도 그러하였다 산월이가 들어오는 것을 본 아이비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마땅치 못하다는 듯이 고개를 두어 번 흔들었다 산월도 숭이가 불편하게 생각할 것을 짐작하고 곧 병원에서 떠나버렸다 떠날 때에도 맘에는 한량없는 생각을 가졌건만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간단한 인사만 하고 가버렸다 오정때나 되어서 정선은 의식을 회복하였다 정선의 눈이 첫 번으로 뜨일 때 그 눈에 든 것은 물론 숭이었다 정선의 눈은 숭을 보고 놀라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오는 동시에 고통도 더하여 정선은 낯을 약간 찡그렸다 그러다가 지금 본 것이 과연 남편인가 하고 또다시 눈을 떴다 내요 내요 하고 숨은 정선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대었다 정선은 알아보았다는 듯이 입을 벌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러고는 또 고통을 못 이겨 양미간을 찡긴다 여보 괜찮다고 의사가 그러니 염려 마오 하고 숭은 정선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정선은 숭의 손을 잡고 떨었다 정선은 용이하게 위험상태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머리를 부딪혀 내진탕을 일으킨 것과 오른편 무릎의 뼈가 상한 것이 아울러 중증인 모양이었다 정선의 의식은 가끔 분명하였으나 또 때로는 혼수상태를 계속하였다 숭의 전보를 받은 윤찬파는 병을 무릅쓰고 세브란시의 이 박사를 대동하고 내려왔다가 하룻밤을 자고 올라가버리고 병원에서는 숭과 유월이가 정선을 간호하고 있었다 이 박사는 숭을 향하여 내진탕은 안정으로 하해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은 다리 상한 것은 엑스광선 사진을 박아보아야 뼈 상한 정도를 알겠고 만일 뼈가 많이 상하여 화농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 다리를 무릎마디 위해서 절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는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 상태로 병자를 천동할 수는 없으니 이삼일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숭은 날마다 밤을 새웠다 정선이가 잠이 든 듯한 동안에 숭은 교의에 걸터 앉은 대로 십분이나 이십분씩 졸았다 밤이면 정선의 고통은 더하는 듯 하였다 두통과 다리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정선은 앓는 소리를 하였다 이것이 정선의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소리였다 숭이 무슨 말을 붙이면 정선은 다만 눈을 한번 떠보고 입을 조금 벌릴 뿐이었다 정선의 유일한 표정은 오직 고통을 못 이기어 하는 표정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서 이 박사가 내려왔다 정선의 오른편 다리는 마침내 끊어버리기로 결정이 된 것이었다 나는 죽어요 하는 것이 정선의 첫 말이었다 그가 처음 입을 열만 하게 된 날 입원한지 닷새째 되던 날 정선은 남편을 보고 나는 죽어요 하였다 아니요 아니 죽소 의사도 괜찮다는데 마음을 편안히 먹으시오 하고 숨은 정선을 위로하였다 나는 죽어요 내가 왜 안 죽었어 꼭 죽을 양으로 기관차 앞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왜 안 죽었어 기관차도 나를 더럽게 여겨서 차내버렸나 하고 정선은 울었다 당신이 살아야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느님이 당신을 구하신 것이오 아무것도 아니하는 생명은 천하지만은 일할 생명은 한 나라보다도 귀하다고 아니했소 그런 생각 말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어서 나으시오 이제는 생명의 위기는 벗어났다고 의사도 그러는데 하고 승은 가재 조각으로 정선의 눈물을 씻어주었다 그 후에도 정선은 정신만 들면 비관하는 소리를 하고는 울었다 그럴 때마다 승은 친절하게 위로해 주었다 내가 살아나면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려 이런 말도 하게 되었다 벌써 다 용서했어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서 받을 용서가 있을 뿐이오 이렇게 승은 대답하였다 그럴 때 승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음이 아니나 그 거리낌은 정선에 대한 궁축한 정에게 눌려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병신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살면 뭐 타워 신문에 났지 이런 말도 하였다 아직 죽고 살 것도 판정되지 아니한 이때 병신되는 것 남이 흉보는 것 신문에 난 것 등을 생각하는 여자의 심리가 신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여서 병신이 되기로 무슨 상관이요 병신도 될 리 없지만은 또 신문에 나거나 말거나 남이 흉을 보거나 말거나 그게 다 무슨 상관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 그만하뇨 일은 모든 것을 이기요 하고 의로하였다 그렇게 말은 했으나 신문에 난 것은 숭에게도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무슨 일보의 기사는 분명히 이 박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이 무슨 무슨 지국 통신으로 온 것을 보아서 더욱 그러하였고 숭과 정선의 사진을 낸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였고 이 사건의 전말이란 것으로 보아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 무슨 일보의 기사에 의하건된 허승은 겉으로는 지사와 군자의 탈을 썼으나 기실은 생마하여서 윤찬판집의 식객으로 있는 동안에 정선을 후려내었고 정선과 혼인을 한 뒤에도 매냥 남녀 관계로 가정 품파가 끊이지 아니하였으며 다방골 모 여의와도 관계가 있고 마침내 1년이 못하여 살려울해 농촌 사업을 한다고 일컫고 간 것도 그 동네에 있는 유순 가명 18세 이라는 남의 집 처녀와 추한 관계를 맺은 때문이오 유순의 부모가 죽은 것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유순을 제 집에 데려다 두고 머리에 따아들인 채로 첩을 삼았으며 또 소송일로 잠시 서울에 올라온 때에도 기생산월과 정을 통하여 아내 정선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정선은 그 반감으로 재동 모 남자의 아들이여 제대 법과 출신으로 역시 생마 이름이 높은 김모와 정을 통하였다 이 모양으로 지사 허승의 가정은 불의의 연애의 이중주로 추악한 형태를 이루었다 정선이가 철도 자살을 하던 날도 허승은 기생산월을 데리고 같은 침대차를 타고 떠났으므로 정선은 질투와 가정에 대한 비관으로 마침내 정부를 데리고 불의 향락의 길을 떠난 남편이 탄 차에 차라리 몸을 던져 죽을 양으로 무슨 무슨 자동차부에 경 몇몇 호 자동차를 타고 수색까지 따라가 몸을 기관차 앞에 던졌으나 마침 궤도에 뜬이 쌓였으므로 수식간을 밀려나가고도 생명은 부재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 목격자의 담이라 하여 허승이가 정선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기생산월은 붕괴하여 개성역도에서 일장의 희비활극을 연출하였다고까지 하였다 이 기사에 흥미와 의분을 느낀 편집자는 지사 가면 쓴 생마, 불의 연애 사중주 하는 표제를 붙였다 승은 이 신문을 정선에게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나 신문에 났느냐고 정선이가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은 하였다 아무려나 이 신문이 온 뒤로는 다소간 회복되었던 병원 내 허승 부처에 대한 존경도 다 쓰러지고 사람들의 눈에서마다 조롱과 천대의 눈살이 흐르는 듯 하였다 그러나 허승에게는 이것이 별로 큰일은 아니었다 그보다도 만일 이번 불행이 새 기원이 되어서 정선이가 다리 하나를 끊더라도 머리에 흠이 나더라도 좋은 아내가 되어주기만 하면 도리어 행복이라고 생각하였다 오직 미안한 것은 유순이었다 가명이라고 하면서 기실, 본명을 쓴 것이 미웠다 이것이 얼마나 유순의 일생에 큰 타격을 줄 것인가 승은 유순을 집에 데려다 둔 것이 후회되었다 살려올 동네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려는지 모른다 승은 맹한가비가 다행히 무죄가 되어 추록을 하면 그와 유순을 혼인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번 상고가 기각될 줄을 잘 아는 승은 유순을 어찌할까가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선이가 병이 나와서 승과 같이 살려올러 가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염렴하오, 우리 둘이 일생에 서로 잘 사랑하고 좋은 과정을 이뤄가면 지금 무슨 말을 듣기로 어떠오 이것이 다 우리 행복의 걸음으로만 압시다 하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그 위로가 정선을 안심시키지는 못하는 모양이었다 다리를 자른단 말은 차마 승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머리에 흠이 생기는 것만도 병신이 되는 것으로 아는 정선이다 그만한 병신으로도 살기가 싫다는 정선이다 만일 다리를 잘라버린다면 어떻게나 놀랄까 슬퍼할까 하면 차라리 알리지 말고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의사도 만일 정선을 좀 더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한 번 의논을 하였을 법도 하지만은 아주 고약한 것들로 갑을 쳐놓은 터임으로 다시 물어보려고도 아니하였다 수술실의 준비는 다 되었다 신문 기사를 보고 화를 낸 윤찬파는 수술한다는 승의 편지를 받고도 답장도 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모른다고 집안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이래하여 한 사람에 천하에 오직 한 사람뿐의 동정을 받으면서 정선은 술에 실려 수술실로 옮겨졌다 정선은 다친 무릎을 약간 쬐는 것으로만 알고 수술대 위에 가만히 누워있었다 그러나 수술대에 처음 오르는 정선에게는 여러 가지 무서움이 있었다 간호부가 하얀 헝겊으로 눈을 싸매어 수술실의 흰 천장과 곁에 선 사람들이 안 보이게 될 때 정선은 죽음의 그림자가 곁에 선 듯함을 깨달아 몸에 소름이 끼쳤다 간호부들이 정선의 옷을 벗길 때 정선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굽히려 하였으나 물론 다리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정선의 몸은 아주 알몸이 되었다 정선은 흰옷을 입고 방수포 앞치마를 두른 의사들이 소를 가지고 손을 씻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수치를 깨달았다 그러나 어떤 손이 두 발목을 무엇으로 미끄러 말 때 그러한 수치의 정도 쓰러지고 오직 절망의 둔한 슬픔이 판토폰 주사에 마취하고 남은 의식을 내리누를 뿐이었다 전신에 붓은 선뜩선뜩하고 미끈미끈한 액체를 바르고 무엇으로 문지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냉혈 동물의 몸이 살에 닿는 듯이 불쾌였다 하느님 하고 정선은 속으로 불렀다 한없이 넓고 차고 어두운 허공에 저 한 몸이 벌거숭이로 둥실둥실 떠서 지향 없이 가는 듯한 저를 의식할 때 정선의 정신은 하느님 하고 부르는 것밖에 다른 힘이 없었다 딸그락 딸그락 사르봉 사르봉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유리판 한 탁자 위에 수술에 쓰는 메스들을 늘어놓는 소리일 것이다 그 백통빛 날들 정선은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작정인가 하고 정선에게는 의심이 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 몸을 어찌하든지 정선은 반항할 힘이 없음을 깨달았다 머리맡에 사람이 가까이 오는 모양이더니 코 위에 무엇이 덮이고 온도 낮은 액체인지 기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무엇이 입과 코와 목과 폐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듯한 감각이 생겼다 그것은 일종의 향기를 가진 냄새였다 클로로포룸? 에테르? 하고 정선은 뽕온 약의 이름을 생각하였다 뽕온은 심히 무섭고 불쾌한 일이었으나 그렇다고 반항할 수는 없었다 되는 대로 되어라 하고 정선은 맘 놓고 숨을 들이쉬었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다행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였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보시오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김의사의 소리였다 조금도 동정을 가지지 아니한 소리였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정선은 하라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었다 정선은 마음이 괴롭고 슬펐다 이런 때 남편의 소리가 들리고 손이 만져졌으면 어떻게나 좋을까 하였으나 제 두 손을 잡는 이는 남편은 아니었다 맥을 보는 의사의 손이었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정선의 소리가 숭의 가슴을 찔렀다 그 떨리는 소리 울음 섞인 소리는 숭으로 하여금 곧 수술실에 뛰어들어가서 정선을 안아 내어고 싶은 마음을 내게 하였다 사랑의 무한 아니, 왜 내가 그같지 못하였던고 하고 숭은 후회하였다 정선의 다리를 끄는 것이 저라고 숭은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그렇게 병신이 되기를 싫어하는 정선의 다리를 끊어 끊긴 줄을 아는 때 정선의 슬픔 끊긴 다리로 남의 앞에 나설 때 정선의 괴로움 그것을 생각할 때 숭은 뼈가 저렸다 극진이 사랑해주자 이제 부터야말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주자 이렇게 숭은 다시금 맹세하였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소리도 이제는 아니 들렸다 다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버스럭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정선의 하얀 다리 바로 무릎 위에는 이 박사의 손에 들린 백통빛 나는 칼이 한 번 득 건너갔다 빨간 피가 주르르 흘러나와서 하얀 살 위로 흐르려는 것을 간호부가 손에 들린 가재가 실세 없이 빨아들인다 칼로 베어진 살을 역시 백통빛 나는 집게로 집어 좌우로 벌려놓고 혈관을 골라 졸라매고 그러고는 골막을 긁어 제치고 또 그러고는 톱을 들어 다리뼈를 자른다 스르륵 스르륵 하는 톱질 소리가 고요한 수술실 안에 꽉 찬다 톱이 왔다 갔다 스르륵 소리를 낼 때마다 정선의 다리는 경련을 일으키는 모양으로 떨린다 그리고 정선은 아프다는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댄다 이따금 소리를 버럭 지를 때도 있으나 특별히 아픈 줄을 아는 때문인 것 같지도 아니하였다 맥을 보는 의사는 입술을 떨면서 맥을 세웠다 간호부들은 의사의 이마에 땀을 씻을라 가재를 주워 섬길라 바빴다 그러나 소리는 없었다 의사들은 마치 눈과 손만 가진 사람인 듯 하였고 간호부들은 마치 기와 눈만 가진 사람인 듯 하였다 의사의 눈치와 에마디 소리에 기름 잘 바른 기계 모양으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였다 실수 없이 빨리 빨리 이 밖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떡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정선의 다리가 뚝 떨어졌다 아직도 따뜻하고 아직도 말랑말랑한 다리다 간호부는 무슨 나무 조각이나 드는 것 같이 그 떨어진 다리를 들어서 금속으로 된 커다란 접시 같은 것 위에 올려놓았다 끊어진 다리에 붙은 발가락들이 가끔 살고 싶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의사는 집게로 집어서 걷어 올렸던 살과 가죽으로 끊어진 뼈를 싸고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바늘에 흰 명주실을 깬 것으로 숭숭 깨메었다 그러고는 약을 바르고 가재로 싸고 솜으로 싸고 붕대로 감고 이에 수술은 끝났다 이것 봐! 하고 이 박사는 정선의 다리 인제 끊겨 떨어진 죽은 다리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다가 무릎계로 칼로 푹 찔러 쬐어서 피고름이 쏟아지는 것을 보이면서 말하였다 다른 의사들도 끊어진 다리를 이리 뒤적 저리 뒤적 만져보았다 마치 무슨 장난감이나 되는 듯이 정선의 몸은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었다 코에 대었던 마스크도 떼어졌다 간호부는 정선의 이마에 도둔 땀방울을 씻어내고 정선을 수레에 옮겨 씻고 혼재불과 담요를 덮었다 삐걱하고 수술술 문이 열릴 때 정선의 붕대로 동인 검은 머리가 수레 위에 누운 대로 쑥 나오는 것을 볼 때 승은 길을 비키면서 가슴이 몹시 울렁거림을 깨달았다 그것은 형안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승은 정선이가 탄 수레를 제 손으로 끌었다 그리고 눈이 아득아득하도록 흥분되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병실에 들어가서 간호부가 정선을 안아 내릴 때 한쪽 다리가 무릎부터 없는 것을 보고 승은 놀랐다 그럴 줄을 생각 못했던 것 같이 놀랐다 정선은 한 다리를 잃었구나 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었다 병실에 돌아온 지 얼마 아니하여 정선은 눈을 떴다 수술 다 했수? 하고 정선은 곁에 앉은 남편을 보고 물었다 음 하고 승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쨌나? 하고 정선은 다시 궁금한 듯이 물었다 음 하고 승은 길게 설명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아프지 않아 하고 정선은 빙글에 웃었다 아프지 말라고 수술했지 하고 승도 웃어보였다 그렇게 여러 날 못 주무셔서 어떡하오? 6월이더러 보라고 당신은 좀 주무시구려 하고 정선은 숭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걱정하였다 염려 마오 하고 승은 네모나댓 병을 들어 정선의 입에 넣어주었다 정선은 가장 만나는 듯이 그것을 두어 모금 마셨다 정선은 그날 하루를 제 다리가 끊긴 줄을 모르고 지냈다 그 이튿날도 그러하였다 끊긴 쪽 무릎이 가렵다는 등 그쪽 발이 가렵다는 등 긁어 달라는 등 그쪽 다리가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리가 병신은 안 돼요? 하고 근신되는 듯이 남편에게 묻기까지 하였다 그럴 때에는 승은 긁는 모양을 해주고 만지는 모양도 해주었다 그러면 정말 긁힌 듯이 만져진 듯이 정선은 만족하게 가만히 있었다 다리를 자른 뒤에는 열도 오르지 아니하고 고통도 덜어져서 정선은 하루에 대부분을 눈을 뜨고 지내고 남편과 이야기도 하였다 정선은 매우 명랑하게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의사가 다리 끄는 자리에 붕대 교환을 하게 될 때 승은 병실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안이 되게 되었으므로 정선은 비로소 제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보았다 붕대 교환이 끝나고 승이 혹시 정선이가 다리 끊긴 것을 알지나 아니하였나 하는 근심을 가지고 병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정선은 울고 있었다 그러다가 승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 손으로 낯을 가렸다 승은 다 알았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우툭커니 서 있었다 아, 울지 마오 이제는 살아났으니 울지 마오 하고 승은 낯을 가린 정선의 팔목을 붙들어서 낯에서 떼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선은 떼쓰는 어린애 모양으로 더욱 꾹 누르고 손을 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달랠수록 더욱 머리를 흔들고 울었다 여보 하고 승은 정선을 한 팔로 안으면서 내가 끊으라고 해서 끊었는데 어떠오 당신은 다리 하나가 없더라도 내가 일생의 전보다 더 잘 사랑해줄 텐데 무슨 걱정이오 하고 위로하였다 왜 나한테 말도 아니하고 다리를 자르게 했어 하고 정선은 낯을 가렸던 손을 떼며 썽을 내었다 그냥 두면 다리가 점점 썩어 들어가서 더 많이 자르게 될는지도 모르고 또 더 심하면 생명의 관계 될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당신이 고통을 받는 것도 참아 볼 수 없고 또 죽기도 원치 아니하고 자를 수밖에 없지 않소 하고 승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였다 싫어요 싫어요 죽는 게 낫지 다리병신이 되어 가지고 살면 뭘 해요 하고 정선은 더욱 흥분하였다 이렇게 정신을 격동하든지 몸을 움직이면 출혈이 될 염려가 있다고 합디다 출혈이 되면 큰일 나오 하고 승은 정선의 손을 만지며 애원하였다 다리를 자른 데에 대한 정선의 원망은 여간에서 가라앉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가끔 승을 복과되었다 그럴 때마다 승은 침묵을 지키거나 위로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일주일 지나 이주일이 지나 병이 차차 나아가는 동안에 정선은 승의 침식을 잇고 저를 위하여 애쓰는 정성에 감동이 되었다 더구나 친정에서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다 저를 버려서 죽든지 살든지 상관을 아니하는 이때 제일 저를 미워해야 오를 단편이 이처럼 전심력을 다하여 저를 간호한다는 것을 뼈가 저리도록 고맙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용서하세요 하고 정선은 가끔 자다가 깨어서는 저를 지키고 앉아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며칠 아니면 퇴원할 테니 퇴원하거든 서울로 가서 의족을 만들어 가지고 살려올로 갑시다 하는 것이 승의의 대답이었다 싫어요 난 서울은 안 가요 이 꼴을 하고 서울을 가? 하고 정선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끝에는 얼굴이 검은 빛으로 흐렸다 그럼 의족은 어떻게 하오? 여기 불러오지는 못하오? 불러오면 돈이 많이 들지 이제는 당신이나 내나 다 몸뚱이 하나뿐이오 이제부터 우리 둘이 벌어먹어야 하오 이 말은 정선에게는 무서운 말이었다 참 그렇다 돈이 없다 십여만 원어치 재산은 승의가 다 친정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말았다 이 꼴이 된 정선을 아버지가 다시 돌아볼 것 같지 아니하였다 그 뿐더러 벌어먹는다는 것 제 손으로 제 옷과 밥을 번다는 것은 정선으로는 일찍이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제 손으로 벌어먹는다는 것은 천한 사람이나 하는 일 같았다 재산 없는 몸 그것은 마치 젖떨어진 젖먹이와 같이 헬프리스한 일이었다 앞이 막막하였다 그래서 정선은 말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벌어먹소 하고 한참 뒤에야 비로소 한마디를 하였다 왜 못 벌어먹어 하고 승은 자신있게 말하였다 그야 당신이 변호사 노릇을 하면야 벌어도 먹지만은 살려올 가서야 어떻게 벌어먹소 하고 기막히는 듯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땅 사놓은 것이 있어 우리 두시고 먹을 것은 나오 내가 혼자 농사를 지어도 당신은 옷만 꿰매시구려 하고 승은 웃었다 정선은 아직 제 치맛주름 한 번 잡아본 일도 없었다 집에는 의뢰 친모가 있는 법으로 생각하였다 정동집에는 친모도 찻집도 다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 꼴하고 신문에 나고 다리 하나 끊어지고 서울로 갈 면목은 없었다 살려올 갈 면목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저를 돌아보아 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지 아니하냐 이 병신된 몸이 의지할 곳은 남편밖에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솟았다 때 낫거든 살려올로 갔게 옷도 겸하고 반찬도 만들게 하고 정서는 낮 근육을 실룩거리며 울었다 하루는 서울서 숭에게 전화가 왔다 숭은 그것이 혹시 장인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하였다 장인이나 처남에게서는 지금까지 엽서 한 장도 없었다 전화에 나타난 것은 여자의 소리였다 그가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그 소리의 주인은 산월이인 것이 분명하였다 그 목소리는 알토인 듯한 가라앉고도 다정스러운 목소리다 저 선의입니다 백산월이라야 아시겠죠 하는 것이 허두다 그 음성에서는 기생다운 것이 떨어지고 없다 네 하고 숨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바를 찾지 못하였다 부인 어떠셔요 일어나셨어요 아직 누워 있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이제 죽기는 면한 모양입니다 다리는 다리는 잘라버렸지요 네 하고 산월은 놀라는 모양이었다 잘났어요 그렇지만 살아났으니 고맙지요 하고 숭은 하염없이 웃었다 저런 그럼요 살아나신 것만 다행하지요 하고 산월은 한참 잠잠하다가 저 병원으로 좀 찾아가도 좋아요 하고 묻는다 어떻게 여기를 하고 숭은 좋다는 뜻도 좋지 않다는 뜻도 표하지 아니하였다 산월이가 찾아오는 것이 아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까닭이다 불편하시 불편하시겠지만은 나차록 찾아가겠습니다 꼭 좀 의논할 말씀도 있구요 선생님께 걱정을 끼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이따 갈게요 정선이 보시고 제가 온다더라고 그러셔요 하고 이 편의 대답은 듣기도 전에 산월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숨은 방에 들어왔다 집에서 왔어요? 하고 정선은 조급하게 물었다 아니 백선희씨한테서 왔어 나차에 오마고 하고 숨은 대수롭지 아니한 것 같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편할 수는 없었다 이날 서울서 의족 만드는 사람이었다 일전에는 그 사람이 석고를 가지고 와서 정선의 성 안쪽 다리를 본떠 갔더니 이번에 그 본에 비추어서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비단 양말을 신 끼고 구두를 신 끼고 보면 성 안 다리와 다름이 없었다 정선은 숭에게 겨드랑을 붙들려서 침대 위에 일어나 앉기까지는 하였지만은 고무다리 만드는 사람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대어보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숭은 그 사람을 내어보내고 맞춰보았다 아직 끊은 자리가 굿질을 아니하여 좀 아팠다 그런 아픈 것 때문은 아니여 고무다리를 대지 아니하면 안되게 된 것 때문에 정선은 숭의 가슴에 빼달려서 울었다 이게 다 뭐야 떼다 버려요 하고 정선은 그 고무다리가 보기 싫다고 이불을 쓰고 울었다 숭은 고무다리를 잘 싸서 정선이가 보지 않는 곳에 가져다가 두었다 나는 고무다리 안 될 테야 하고 정선은 떼를 썼다 되고 싶을 때만 대시구려 하고 숭은 정선을 무마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정선은 하루에 한 번씩 고무다리를 대어보았다 그리고 한두 걸음씩 걸어도 보았다 그러고 나서는 또 울었다 마치 히스테리가 된 것 같았다 자나깨나 정선의 머릿속에서는 고무다리가 떠나지 아니하였다 눈을 감으나 뜨나 고무다리는 눈에 어른거렸다 그럴 때마다 슬펐다 산월이가 올 시간이 되었다 승훈 산월이가 오기 전에 정선에게 산월과 저와의 관계를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고 마음을 썼다 선희씨가 당신이 병원에 입원하던 날 여기까지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갔다오 하는 것으로 길을 열었다 선희가 선희가 여기 하고 정선은 놀랐다 응 내가 경성역에서 차를 타고 자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 여기까지 같이 와서 하루 묵어갔지요 정선은 안에 대한 의아의 눈을 가지고 승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정선은 선희가 학생시대에 집에 다닐 적에 승을 알던 것과 또 승이란 사람이 기생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안심하는 것 같았다 내가 선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잔일이 있지 않소 강 변호사한테 붙들려서 술을 잔뜩 먹고는 인사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자다가 깨어보니까 웬 모르는 집인데 곁에서 자는 사람이 사놀이란 말이야 사놀은 강 변호사가 부른 기생이거든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지 아니하였소 하는 승의 말은 좀 어색하였다 그렇지만은 해야 할 말을 해버린 것은 기뻤다 정선은 그 말을 듣고는 오장이 뒤집히는 듯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승을 존경하던 생각이 다 쓰러지고 격렬한 질투를 깨달았다 그러나 정선은 제가 승을 남을 할 사람이 못됨을 생각하고 다만 눈을 감고 산의 발이 날 뿐이었다 마치 전신에 피가 얼어붙는 듯하고 숨이 막히고 이가 떡떡 마주쳤다 저리 가요 하고 한참이나 있다가 정선은 남편을 노려보고 소리를 질렀다 승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격방으로 가서 유월이를 정선의 병실로 들여보냈다 인연 무엇하러 왔어 저리 가 하고 정선이가 애치는 소리가 격방에 있는 숭애기에 들렸다 유월이는 정선에게 쫓겨나서 숭애기로 왔다 정선은 혼자서 울고 있었다 나는 고무다리 선이는 성한 몸 하고 정선은 선이가 제게 무서운 원수나 되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선이가 곁에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었다 이때 선이는 간호부를 따라 정선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정선은 그것이 선이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눈물을 씻고 눈을 감고 자는 모양을 하였다 저는 점점 어깨 하여 아멘